HBV는요. 성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50에서 80%가 평생 동안 한 번 또는 그 이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료조종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두 그 자궁암으로 진행이 되나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요즘에 나이를 점점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궁경부암 하면 암의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비타민이라든가 아연 또는 오메가3, 유산균, 코큐텐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궁경부암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종합비타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D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특히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세포를 줄여주는 작용을 해요. 비타민 D는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서 자궁경부암 발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재발하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엽산, 비타민 B9이죠. 이거는 자궁경부암의 암 크기를 줄였는데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엽산 한 가지라면 충분하지 않아요. 비타민 B12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엽산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자궁경부암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말고 자궁경부암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소는 없나요? 첫 번째는 아연인데요. 아연은 면역을 강화시켜서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HPV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인유주동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는요. 여러 가지 부자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연을 먹을 때는 상한선이 40mg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거는 보면 30mg이니까 하루에 유해는 한 알만 먹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코큐텐인데요. 코큐텐은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세포성선도 억제해주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요. 암세포의 생존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에 아연이 들어있는 거를 감기 걸리지 말라고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자궁경부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목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궁경부암 하는데 이 자궁경부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가 자궁이 이렇게 본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질이 있는데 질과 자궁의 본체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자궁경부라고 해요.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은 어떤 암인가요? 자궁경부암은 질과 그다음에 자궁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전 연령층의 여성의 암 발생률이 특히 이 자궁경부암이 10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15세부터 34세 여성인 경우에는 이 암 발생률이 3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여성암 사망률을 봤을 때 자궁경부암이 2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19년에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853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죽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2.3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이게 자궁경부암 하면 사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걸리는 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걸리나 봐요? 네. 맞아요. 자궁경부암은 유방암 다음으로 여성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은 왜 걸리나요? 자궁경부암은 유주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돼서 많이 생깁니다. 실제 환자의 99.7%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150가지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중에서 16형과 18형이 자궁경부암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고위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16형, 18형이라는 게 16가지, 18가지가 아니라 그냥 16형, 18형에 걸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HPV는요. 성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50에서 80%가 평생 동안 한 번 또는 그 이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료조종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두 그 자궁암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모두 다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에요. HPV는요.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90%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이 HPV 유형은요. 오랫동안 감염이 지속되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몸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은요. 우리가 흡연이라든가 영양결핍, 그리고 성병,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호르몬 피임약을 장기 사용했을 때도 우리가 자궁경부암이 훨씬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보통 초기에는요. 비정상적인 질출혈인데요. 특히 성관계를 할 때 질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으로 점점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피가 섞어나거나 우리가 배뇨곤란이라든가 골반통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궁경부암 진단은요. 팝테스트하고 HPV 검사를 해요. 한국에서는 만 20세 이상 여성들이 2년마다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20년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성관계가 있는 20세 이상인 경우는요. 매년 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팝테스트보다는 HPV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해서 이를 대체하려는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백신을 맞으면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네. 자궁경부암의 HPV 백신이 예방 효과가 뛰어나요. 우리가 성 경험에 없는 여성이 이걸 맞았을 때는요. 90%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100%는 아닌가 보네요.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100%는 할 수가 없죠. 네. 이 백신은요. 9살부터 26세 여성한테 권장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무료로 이 백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유주동 바이러스에 이미 걸린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아도 되겠네요? 이미 인유주동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이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15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염된 게 A라고 한다면 B가 들어왔을 때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걸린 사람은 항체가 생겨서 또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안타깝게도 이 백신은요.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또 다시 재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자궁경부의 세포의 변형이나 암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박사님 어떤 분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HPV 백신을 맞는다고 암 예방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게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과 관련되는 많은 여러 가지 암들도 그 검진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자궁경부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코르티졸과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